오사카에서의 공식 첫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사카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이집트 다합에서 처음 만났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좀 허접한 허접한 몰카 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걔가 또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사카 온 김에 만나러 가는 건데 제가 예전에 부산 풀코스라 해가지고 이 군대에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오면 풀코스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사카 풀코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한테 지금 부탁을 했거든요 오늘 약간 애한테 오마카세 다 맡길 테니까 오사카 풀코스라는 게 뭔지 좀 보여달라 있으면 그런 무식행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매우 지금 기대가 된다는 점 그러면 날레 날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다음 주에 또 000만 남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아 그래서 1개월 3일 저녁 5일 저녁 9일 저녁 10일 저녁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시간을 가라요 제가 배고 싶어요? 네, 사실 뭔가 드셨는지?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어디서 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네 왜 이러지? 어제 뭐 하셨어? 어제 뭐 하셨어? 어제 하루 종일 휴가 됐어 疲れてしま고 왜 이러지? 오늘은 31일까지 1일까지 친구들이랑 커피 먹기 그래서 7시간부터 네 그래서 거기서 우와. 이 일정에서 직업을 하는거죠. 직업을 해주셨습니다. 직업을 했었어요. 직업을 했었고, 직업을 했었죠. 직업을 했었었죠. 여기가?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직업의 오상카. 뭐야. 직업을 가야해요. 직업으로. 진료 적paced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4일 전에 왔어요 4일 전에 왔어요! 4일 전에 왔어요! 조금씩씩 받았고 저는 이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상에서 봤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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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정말 옛날에 타노미야의 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도 시장에서 아! 아! 일본은狭이니까 아! 이곳은 식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뇌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뇌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차이유엣. 아, 차이유엣. 근데 이곳은 아이치이도 안 돼? 아, 아, 아이치이도 안 돼. 아, 아이치이도 안 돼. 아이치이도 안 돼. 이 맛을 기억나요? 네 3일 정도 먹으러 왔어요 이건 면치카츠 면치카츠 아킬라우드 먹었을까 근데 아마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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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느낌 잘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름이 어디였어? 神社? 아 근데 엄청 큰 곳 50분 정도 50분 저도 저도 1시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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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해요 네? 네? 도쿄는 왼쪽에서 오사카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오사카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되게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요? 왜 도쿄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사카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은 모르는 좀 힘들어요 아까 그 역에서 1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는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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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SFov 오사카 오사카 아 東京 사람이 도쿄에 ria pokerにはないですねないじゃないですないから みんなしまってるねーっしわ 意外と結構休んでてびっくりします なんか6日から始まりね6日は結構遅い そうなの休みすぎだろうねああ でも必要なのかもだってみんながんばってるから でもジャパに前方言う リーマンっていう 영어로는 사업자인가요? 오피스맨인가요? 오피스맨인가요? 오피스맨인가요 1월 5일까지 오피스맨인가요? 29일까지 12일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야호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고 인사하고 도착했습니다 인사하고 도착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안주일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일본인인가요? 저는 일본인인가요? 저는 일본인인가요? 왜요? 보통은 이 안주일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안주일이 있습니다 이 안주일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안주일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유로서 이에요 이에요 이 안주일이 있습니다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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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무원 정말 있 researched 처음으로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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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예. 당연히, 예. 꼭 이기고엔을 넣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5엔을 넣을 수 있어요. 오, 이걸 넣는답니다. 오오. 오케이, try this 2-0 먼저 2-0 2-0? 2拍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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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拍手 2拍手 1拍手 1拍手 2拍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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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拍手 오 삼각아 이건 요코즈나 사이즈 3번 정도 엄청 커요 괜찮아요? 이 정도의 크기? 그 크기 볼까요? 쉽지 않나? 정말? 오케이 오! 대깨 아! 아! 옥토바베스 아! 옥토바베스 이거? 아! 대깨 치즈 아! 맛있어 맛있어 Rock 빨리 시작하자 소리빔베스 palis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겔을 시작합니다 리그 리그 맛있어 이거? 맛있어 한국에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국수를 아게때문에 맛있어. 그것은 최고예요. 그래서 맛있어. 국수를 아게때문에 맛있어. 도쿄아키. 도쿄아키. 나고야. 나고야. 너무 맛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지역에 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좋았어. 사람은 좀 달라서. 좋아서 좋아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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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여기가 이 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데이트예요 여기가 이 데이트가 있는 거 같아요 아 여기가 있는 거 같아요 아 이 데이트가 있어 여기가 가장 유명한 곳은 그쪽이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있는 어디가 있어요? 에이. 이른 뒤 다리기까지 30초까지 뒀고 시샤아에서 사진 터질께요 시샤아? 시샤아 시샤아 そう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맥키가 있다면 캐バクラ? 캐バクラ? 캐バクラ은 없었지? 없었지? 興味은 없었지? 興味은 없었지? 캐バクラ은 1번씩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캐バクラ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일어나는 것 같아요 気にはなるけどいかないかな 高いのと困りして 若いうちは女の人と普通にしゃべれるから 普通に友達と そうですね そんなにその 必要ない 普通は若い子としゃべるみたいなのは わりと普通だから そうだよね OK? 괜찮い 지금牧さんが働いてる お經召を Jer 生ちゃん バー これはalanかいかいかいかい はないるかもいかいかいかいかいかいらっこいかいらっこいかいかいかいかいかいか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파이! 네! 치즈! 치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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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Best food! I'm in Osaka in Osaka. It's my first time! It's my first time! It's very good! So good! I'm in Osaka! I'm in Osaka! Yeah! 네 시셔 바닐라 이거 마우스 피스? 네 마우스 피스 아, 개인의 마우스 피스 인생의 첫번째는 네, 프라이티드 처음에 이따가 하나 더 쏙? 나, 나 왜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네. 해석 야 대박이야 뭐가 많을까 요새 있는데 의료 oodoo 잠시만요 완전 이해가 있다 에 관광진이 왔던데요? 네 물론 오 대박 기다려 와 미쳤다 보는 중 생방 음 진짜 좋았어!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와 안녕. 야. 야. 오늘 너무 로컬스러운 것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 인기? 인기. 여자친구가 Vergara弁을 사용하면 하이트뱅이다. 남자친구는 전역을 분출하는 것이다. 아~~ 알다! 네,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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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먼저 아이치관이시고 관세하는 변을 사용하였다고 알고 있는 여성를 고대로 봤을 때 응, 키웅! 아, 귀여워! 귀여워! 그런건 꽤 많아. 네. 인기가 되게 많아. 그래도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